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올유 K3 1.6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5,000km 판매금액은 1,54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7월 4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는 45,312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유유 없고 오일유량 적정 냉각수 누수도 없고 냉각수 수량도 적정하구요 미션도 다 멀쩡하다고 나와있고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사진 전면 사진 측면사진 축구면사진 후면사진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시트 진짜 특별하죠 크루즈컨트롤 장착되어 있구요 대기판상 주행거리는 45,314km 순시동 스마트키 정품 내비게이션 오토 미션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유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엔진룸 하이어 상태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네요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너무 깨끗해 보이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디아 올유 K3 1.6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5,000km 그 스타일 옵션까지 들어가서 이 휠이랑 LED 이런 옵션들이 추가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너무 깔끔하구요 판매금액은 1,54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